돈 벌러 가자!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것 해 줄게. 물론 회사 카드로. 걸려라. 완벽한 한방. 시원한걸? 끌여라. 좋아. 저거 봐. 쟤 휘청거리고 있다. 정화. 너. 마. 쉴. 쉴.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아? 어이, 솜방망이인데? 정화. 흐흐흐흐. 정화. 정화. 그치?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. 그치? 흠, 제대로 찝었군. 자, 한 건 했고.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. 그치? 양창! 걸려라! 히히! 스페어레스치! 타주카라 나이스! 하나 잡혔다. 넌 무슨 맛일까? 히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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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을… 떼어내주지! 저거봐! 쟤 휘청거리고 있다! 가자! 저거봐! 걸려라! 오! 머리조차 단테! 방금 완전 좋았어! 헉! 끌려라! 이제 쓸만해졌고… 나이스! 하나 잡혔다! 불길 속으로… 걸려라! 아아…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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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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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! 넌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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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는 맛이 있는데! 이게 억글해! 다 죽어라 좋아 금방 끝내고 버스로 들어갈 수 있겠다 자, 한 건 했고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?